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요 asmr 입니다 오늘은 2018 골로서스를 리뷰 해보려고 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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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